조금 늦게 나오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타이틀이 대충 행복하게니까 이렇게만 하고 이런 건 안 되는지 러브로 살아야 되니까요 어쨌든 뭐 그렇게 타이틀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R4S파나 김성환 씨를 모시고 그 다음에 오늘 드럼에 우리 귀염둥이 김영균 씨를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요 생각한대요 나도 사랑해요 그리고 이제 바리톤 색스폰을 바리톤 색스폰에 발음이 아까 어려운데 제가 영어를 잘못돼가지고 바리톤 색스폰에 한국말로 코트니 영어로 콜로니 모시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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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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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